중북 청주에서 음주운전 차량이 길을 건너던 자전거를 들이받은 뒤에 중앙선을 넘어가 또 마주오던 차와 부딪혔습니다.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는데 그 운전자는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습니다. CJM의 김세희 기자입니다. 청주시 석교동의 왕복 4차선 도로입니다. 20대 A 씨가 모는 검은색 승용차가 빠른 속도로 달려 횡단보도를 건너던 자전거를 들이받습니다. 뒤이어 속도를 줄이지 않고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흰색 승용차와 충돌합니다. 엄청난 충격에 파편이 여기저기 나뒹굴고 차량에서 연기가 피어오릅니다. 사고가 난 시각은 오늘 새벽 3시 30분쯤. 이 사고로 자전거를 몰던 60대 B 씨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고 A 씨는 A 씨와 동승자 그리고 상대편 차량 운전자 등 4명이 크게 다쳤습니다. B 씨는 적색 신호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이었습니다. 운전자 A 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.098%의 만취 상태에서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경찰은 A 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. CJEB 김세희입니다. 기상캐스터 배혜지